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알이 엄청 무거운 구멍이 뚫렸어요 총알이 부서졌어요 얼마나 아파질까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 앞에 강을 건너면 이제 북한이래요 큰 돌멩이가 여기 왜 쌓아져 있는 거예요? 철길을 놓는 다리예요 근데 지금 철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나서 철가를 보며 왔어요 그럼 갑시다 저 위에 안 가요? 철가를 보며 왔어요 우리는 놀이기구 타러갑니다 선우야 어때요? 선우야 어때요? 선우세요 꺼요 이렇게 해야지 몸이 아파 선우야 제가 원하는 중 선우가 다 다녀오는 중 사이파가 다 다녀오는 중 신중립당 선우야 왕이 아까 딱 빅 해서 퇴근 상 Corinthians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쉬워요. 끝났어요. 이제. 뭐가 제일 재밌었다고요? 보트. 어떤 걸 제일 많이 탔어요? 에벌레 기차. 에벌레 기차 몇 분이나 탔죠? 추워.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안녕하세요. 엄청 넓고요. 예쁜 색깔 바람개비도 갖고. 어. 음. 어. 잔디도 있고. 음. 어. 바닥에 폭진폭진해요. 포. 야. 저기 높이까지 올라가면 영이 있다. 이거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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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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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